2, 2, 3! 안녕하세요! 골든차일드입니다! 네 골든차일드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골든차일드가 신곡 리플레이로 돌아왔습니다! 네 여러분 저희 신곡 리플레이 많이 많이 들어주고 계신가요? 아 네 저희 이번 곡도 너무 좋죠! 아 신곡이 좋긴 한데 그동안 기다리시느라 너무너무 심심하셨다고요? 그럴줄 말고 우리 니스들을 위한 또 하나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슈퍼스타 울림에도 골든차일드의 신곡 리플레이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소식인데요. 네 그러면 저희 신곡에 딱 맞는 새로운 테마도 업데이트가 되었겠네요. 딩동댕! 네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에 또 다른 즐거움이 되어줄 골든차일드의 신규 테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슈퍼스타 울림을 통해서 골든차일드의 신곡도 신나게 플레이하시고 저희의 새로운 카드들도 모아보세요.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. 네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저희 골든차일드의 활동과 슈퍼스타 울림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의 활동과 슈퍼스타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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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